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월월! 올더기 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오빠 워워! 눈 사이로 썰넬을 타고 오늘은 무슨 특집이죠? 크리스마스 특집! 이게 뭐죠? 7면도인데 와 근데 진짜 크다. 장난 아니야. 네가 앞뒤야? 와 닙 대갈통보다 커. 너 똥꼬 아니야? 어 똥꼬 주름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왜요? 빨리 펴와. 저녁에 다 안들어가요 막말로. 어쨌든 먹방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각자 먹방을 하죠? 크리스마스니까 각자 먹방이 아닌 같이 먹방. 얘랑 나랑? 차이좋게 지내다는 취지로 합동 게임을 통해 부위를 걸고 게임을 할 거예요. 아 부위 뭐 다리면 다리 이렇게 떼가는 건가? 네. 첫 번째 부위는 다리 부위입니다. 야 이거 이겨야겠다. 다리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다리 이겨야 끝나는 거 같아. 뭐가 다리야? 이게 다리야? 이게 다리. 다리가. 족발이야 그냥. 일심동체 게임. 저랑 정재혈랑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거 정말 안 맞는데 일심동체가. 컨셉을 정하자. 내가 너한테 맞출지 네가 나한테 맞출지 내가 너한테 맞출지 내가 너한테 맞추는 거야. 오케이. 갑니다. 루돌프.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건 내가 잘못했다. 루돌프는 폰대. 이건 뭐야 근데? 뿔. 이 새끼랑 안 맞아. 두 번째 산타 할아버지. 하나 둘 셋. 아 야 하나도 못 맞출이. 셰기 푸시 할아버지. 미워지 산타 할아버지. 나 막말로 깔뻔했는데. 아이고 으아 아 이건 쉬었다 여기가 맞았어 최선을 단순하게 가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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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하나 둘 셋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니 이게 맞았어 원이니까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손을 올리는 중이었어. 갑자기 구멍하러 왔어. 진짜로? 나 내리는 중이었는데? 너 팔 아파가지고? 어 팔 아파가지고. 이게 이렇게 눈 잘하면 이렇게. 손 아파 드릴게요. 요건 약간 애매해. 자 마지막 핫도그 TV. 하나 둘 셋. 나 리뷰 중이야. 뭐 하는 거야? 아 너도 이거 해야지. 아 맞는 게 하나도 없냐. 어쨌든. 못 먹어 그러면 다리는? 가져가세요 그럼. 야 다리가 거기는 허벅다리야. 비주얼. 여기는 허벅다리 아니에요. 허벅다리도 다리잖아. 자 그러면. 다음은 뭘 걸고 가나요? 두 번째는 가슴살입니다. 가슴살은 특별히. 햄버거랑 같이. 아! 웨트리스! 웨트리스! 스타머스! 스타머스! 고지점! 라인 1병 구하기! 람보! 람보 2! 패스! 야 이걸 어떻게 5문제로 맞춰? 10분 정도 못 맞춰. 우리 교체 못 먹어요? 동물학계에서 지금 이거 반발 들어옵니다. 닭의 가슴은 그 부위가 아니라고 반발 들어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사이좋게 먹으라고 해 놓고서 서로 더 싸우기도 생겼어요. 먹어볼까요? 이거 먹어봐. 와! 족마탱이야? 냄새가 너무 쎄서 진짜 이 맛이 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잠깐만. 와 약간 싱그러운 향이 나. 오 진짜 이 향이랑 비슷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맛있다! 오! 오! 칠면조 보기는 처음 먹어봐요. 오! 이거 맛있네! 먹어봐 똥! 어우 치열해. 뭐야? 밥 아니야? 어? 이거 뭐 넙네. 아니 감자 같은 거네. 어? 맛있는데? 어? 식감이 똥이랑 너무 똑같아. 똥 먹어봤어? 응? 똥 먹어봐라고 나 진짜. 똥 식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양반이 모가지거든요? 배쳐요. 넌 어떻게 먹는지 알아? 어떻게 먹는 거야? 똥 이렇게 먹는 거야? 너도 그렇게 먹을 줄 알지. 전 다 먹었어요. 너 다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없는 거지. 그게 뭐가 좀 상했어요. 빈정이 좀 상했거든요. 아! 빈정이 잔적 상했구나. 네네. 치킨 하나발이나 시켜주세요. 내 돈으로 사. 내가 먹을라니까. 그러면 핫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왜? 여러분들 맞추면 아까 못 먹었던 다리, 가슴살 햄버거. 가자.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한 번에? 가자. 했어! 롤! 시작! 영화 방송 예술과! 영화 방송 예술과! 영화 방송 예술과! 해 이 ㅆ자! 야 이 ㅆ자! 영화 방송 예술과! 영화 봤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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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송! 봐주! 방! 봐! 방! 봤다고! 방! 뭘 봐! 방! 안 봤다고! 송! 아 영화방송! 예! 술! 꽉! 예술과! 영화방송 예술과! 네! 워! 정! 지! 윙! 전! 전! 지! 윤! 정! 정! 희주! 전! 시! 전! 이! 지! 야! 지! 윤! 중! 포미닛! 포미닛! 전! 전! 맛! 맛! 반! 잇 디 는 디 녀석대 반디 맛있는 녀석대 안데로디스 마..마..패스 방 왕십니 불주먹 왕십니 불주먹 야 야 샌드박스 다음거 없어? 샌드박스 어? 박스 박스 샌드 박스 샌드 샌드 박스 샌드 샌드 어?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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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췄어? 이게 뭐야 이거 또 맞힌거에요? 어 맞힌거에요? 맞힌거였지? 아아 공개 방금 뭐..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먹겠다 practically 야 NG 줌 너무 맛있어. 부드럽지? 생더라. 만들어보자. 와, 대갈풍이네요 그냥. 오오오. 오오오. 양자. 오오오오. 굳이 구워하니까 참. 여자. 여자. 좋아. 양탕추 넣고. 오우야. 신선도 먹어. 오우야. 그럴듯하다 근데. 뻑뻑한 살이 장난 아니지. 새 차고 너무 말렸어. 소통목받자. 신선도 먹어. 신선도 먹어. 누드 먹어. 누드 먹어. 누드 먹어. 음. 진짜 괜찮아. 사먹어. 음. 괜찮지? 진짜 먹을만하지? 따뜻하니까 맛있다 이거. 다음은 핫도그TV에 돌아온. 단식타임.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먹으면 맛있는. 와. 휘짜요. 휘짜.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것도 역시 샵도그 게임이고. 눈 가리고 포스트잇 땡인데. 입으로 떼내야 됩니다. 입으로? 입으로? 입으로 얘가 잘한다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이상한다던데. 왜 그래. 여러분들 못 치면 어쩌려고 해요. 이 세계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구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일로 할게. 이거 안 보여.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 상이 엄청난다. 시작. 와. 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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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무 예민해졌다고 했잖아. 아 진짜 없어. 아 잠깐만. 너무 싫어. 어디야. 빨리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뭐해. 앞에 앞에. 물어 물어. 거기. 가져가고. 안 떨어졌어. 야 물어 물어 물어. 시련하지 말고. 아. 아. 거기 앞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떨어졌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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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그만 그만. 그만. 형 내밀어봐. 아니야 내밀라. 안 되겠다. 아. 거기였어. 저기 앞에. 어 거기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많이 먹고 어딨나 좀 보자. 아 이거 자꾸 왜 때냐고. 저 사람. 왜 쫄 보여. 나 아까 이 쫄쫄이었어. 시작. 일어서. 일어서. 어 일어서. 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뒤로 가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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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빨리. 아. 자. 정면. 정문으로 와. 정문으로 와. 자. 오른. 우회전. 그렇지. 위로. 3cm. 그렇지. 정면. 정면. 아니야. 아니야. 꺼져. 형 싫어. 쭉 와 쭉 와 쭉 와. 어. 굴려. 아악. 아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대형사고야. 자기야. 자기야. 아 이거 어쩌면 어디냐. 내가 무슨 상태인지 알아 지금 막. 몰라. 무슨 상태인지 알아? 으악. 자 이렇게 오늘의 각자 먹방. 크리스마스 특집. 칠면조. 먹방. 오 잘 만들네. 다 끝나니까 잘 만들고 뭐해. 제가 한 곡만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딱.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각자오빠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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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